다음 달 23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세계가스총회를 앞두고 대구시가 성공 개최를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실천 방안을 홍보할 수 있는 서포터즈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지난 8일 열린 발대식에는 200명의 서포터즈 자원봉사자 중 50명이 오프라인으로 참가하고 그 외 서포터즈는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서포터즈 자원봉사 위촉과 선서로 활동에 대한 책임과 금지를 갖도록 하고 성공 개최 다짐 퍼포먼스에서는 대구시와 구군을 대표하는 9명의 자원봉사자 등이 LED 퍼포먼스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앞으로 서포터즈들은 시민들이 탄소중립 실천 방안에 동참하도록 다양한 생활 속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해 시민의식 향상에 기여할 예정입니다.